핑크퐁 핑크퐁 공룡 유치원 박치기왕 박퀴케팔로사우루스 튀어나오니 봐 두꺼운 마리뼈 박치기왕 박퀴가 나가신다 박치기왕 으하하하하하하하 박치기 대장 박퀴케팔로사우루스 박치기왕 박퀴케팔로사우루스 박퀴케팔로사우루스예요 오늘도 열심히 박치기 연습을 하고 있어요 두꺼운 머리뼈, 두튀어나온 이마 박퀴님의 울트라파워 박치기 이야악 우와, 솔방울비는 언제 봐도 멋져 박퀴, 박치기 실력이 점점 느는 것 같아 아, 그래? 네가 솔방울비를 좋아하니까 우와, 대단한 실력인데? 어? 안녕, 난 파쿠라고 해 화산폭발을 피해서 이 마을로 이사왔어 아, 파쿠, 만나서 반가워 난 파케라고 해 얘는 우리 마을 박치기 대장 파키 역시 박치기 대장답다 아, 뭐? 이 정도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 해봐 여긴 박치기 연습하기 아주 좋은 곳이야 저 녀석, 머리뼈가 나보다 두꺼워보여 수퍼 울트라 파쿠박치기 파쌍! 이야악 뭐야, 저 녀석은? 우와, 파쿠 대단하다 파키보다 더 센 것 같아 너희한테 잘 보이려고 온 힘을 다해서 그래 아까 파키는 가볍게 부딪혀본 거잖아 맞아! 사실 나도 온 힘을 다했던 건데 파키, 그럼 이번엔 네 진짜 실력을 보여줘 어? 그래, 그러지 뭐 어쩌지 파쿠보다 못하면 파케가 실망할 텐데 뭐야? 이게 온 힘을 다한 거야? 파키, 실망이야 파쿠! 그러지 말고 우리 1대1 대결을 하는 게 어때?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해 왜, 질까 봐 겁나? 생각보다 겁쟁이잖아 뭐라고? 겁쟁이? 그래, 좋아해 대신 후회하지 마 마침내 둘은 박치기 대결을 시작했어요 고기하고 싶으면 지금 말해 흥! 누가 할 소리 다시 덤벼! 둘 다 이제 진짜 그만해 에이, 무슨 소리야 오늘 반드시 승부를 볼 거라고 어? 위험해! 어? 위험해! 파키! 파, 파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 날 구해준 거야? 친구가 위험할 때 구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 파쿠! 나 너희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때? 우린 이미 친구야 그렇지, 파키? 응 파쿠! 구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매일 박치기 연습 같이 하자 좋아! 하하하하하 파키 케팔로사우루스 공룡들 아주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죠? 박치기 공룡! 파키 케팔로사우루스! 구독! 구독! 아! 구독 버튼 눌러줘! 헤헤